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뉴스타트는 가짜죠.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아직도 안 죽어서 일전자가 조금 변질됐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은 요즘 말로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뉴스타트를 열심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 한 번 외쳐볼까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외치셔야 해요. 생명이 있어. 이때까지는 무엇이 있어? 약이 있을까? 약이 있을까? 좋은 약이 있을까? 찾지 마시고 무엇을 추구하셔야 해요? 생명을 추구하셔야 해요. 오늘 아침 강의 제목은 항암치료제 발전 과정입니다. 항암치료제 발전 과정입니다. 항암치료제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 방향. 여러분이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니까 이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다. 그러시지 마세요.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결국은 유전자와 생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 암세포는 매일 생기는 거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옛날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매일 생기고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암 환자가 안됐어.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암 환자가 안됐어. 그 이유는 뭐였다고? 면역력이었다고. 면역력.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암세포가 생길때마다 어떻게 했다? T세포가 죽여줬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암세포는 매일매일 내 몸 안에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가 되지를 않았다. 그런데 왜 암 환자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답이 있잖아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못 죽여.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안 죽고 점점 몸 안에서 살아서 그래서 암 환자가 된거에요. 이것을 못 죽이면 나는 우리는 암 환자가 되죠. T세포가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니까 우리는 암이 매일매일 뭐 되고 있는 거에요? 치유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도 애쓸 필요 없이 그저 나도 몰라.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던 있었던가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중에 뭐가 되고 있었던 거에요? 지유가 되고 있었던 거에요.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치유를 무슨 치유라고 해요?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자연치유가 매일매일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린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연치유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매일매일 걸린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매일매일 치유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병이 아니라 일상이었어. 우리가 모르는 중에 맨날 걸렸고 맨날 치유받고 오다가 이게 일상이 안되고 내가 암 환자가 됐어. 그래서 T세포가 이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이제는 항암제,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가지고 이 암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어서, 즉 자연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됐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었다? T세포에 문제가 생겼었다. T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꺼져 버렸다. 그런데 이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있다. 생기가 와서 T세포 유전자를 켜주면 암세포가 죽고 자연치유가 일어났는데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내가 암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가서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여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 상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분이 강의를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는 무엇으로 들어버려서 하나의 이론으로 듣고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어야만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박사님 저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강의한 것, 이때까지 강의해왔던 것 다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얘기야. 이게 지금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는가를 이제는 뭐예요?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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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뭐예요? 암세포를 못 죽였다. 못 죽여서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왜? T세포 유전자가 꺼졌다. 왜? 생기가 막혔다. 이것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요? 이 자연치유가 다시 일어나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치유가 다시 일어나면 낫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여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자연치유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유가 다시 시작된 이유는 뭐예요? T세포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T세포 유전자가 켜진 것은 생기가 드디어 그렇다. 결국 생기가 없으면 암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제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자 보세요. 이때까지 이 얘기를 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결국 생기가 와야만 뭐가 일어나? 자연치유가 일어나서 암이 치유되게 돼 있는데 생기가 안 들어온다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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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러니까 생기가 막혀서 여기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된 것 그 자체가 원인이야. 그래서 이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연치유는 일어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병원 가서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기가 막힌 문제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계속 매일매일 생겨요.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면 항상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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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해야 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진짜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암 환자가 된 진짜 이유는 T세포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해서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는데 이 항암제가 들어오면 어디도 폭격해? T세포도 폭격한다. 그분이 어떻게 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항암제의 어떤 미련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극히 드물지만 암 환자들 중에 항암치료를 하고 난 사람이 대교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간간히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지극히 드물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9년 전에 외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다음부터는 뉴스타트만 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재발한 일이 없다. 그건 왜 재발한 일이 없어요? 9년 전에 암이 생겼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기가 막힌 일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술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뉴스타트도 하고 생기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이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졌겠죠? 그래서 암세포, 그 다음 수술하고 난 뒤에 생기는 암세포들은 자꾸 죽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8년 전에 수술하고 항암했다. 그런데 8년 후에 재발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재발한 이유는 뭐예요? 원인을 해결하지도 않고 뉴스타트도 안 했는데 재발 안 했어. 8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제 재발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수술 받고 항암했다. 앞으로 좀 조심해서 살자.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 걸리기 전, 수술하기 전, 치료 받기 전보다 생활이 건강한 생활로 바뀌었다. 그러면 건강한 생활로 바뀌면 그래도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본 여건이 좋아지요. 여러분 정상 체온으로 올라가면 뭐가 들어오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다 나은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년 후에, 6년 후에, 8년 후에, 10년 후에 재발한 사람들 많아요. 5년만 재발 안 하면 그래서 많은 남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2년 남았다. 3년동안 재발 안 했고 이제 2년만 지나면 술 먹을도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5년만 지나면 원치다. 정말 아니에요. 그것은 5년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그래요. 즉, 완전히 자연치유돼 버린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통계를 낼 때 어떻게 냈냐 하면 우리가 이런 항암 치료를 이 환자에게 해줬을 때 이 항암 치료가 진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을 할까. 그래서 그 기준은 5년을 잡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치료해 준 이 항암 치료가 진짜로 효과가 있었다는 기준은 5년으로 잡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년 생존율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율. 생존율이라는 말은 치유하고는 상관없어요. 치유가 되면 5년 이상 생존하죠. 그러나 병원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항암 치료로는 결국 ET 세포도 파괴하고 면역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치유율은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5년 동안이라도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그러면 낳은 걸로 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낳을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자연치유가 돼서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될 확률은 얼마냐? 라는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답변을 해주는 통계율은 뭐예요? 5년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면 몇 프로는 낳을 수 있다는 말은 이 치료를 하면 대개 한 25%의 환자들은 5년 동안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답변이에요. 낳아 버린다는 통계의 답은 없어요. 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폐암이 나쁜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가망 없다. 그래서 미국을 가서 MD 앤더슨이라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적항암제를 개발해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게 제 친구예요.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기생이에요. 아시겠죠? 그 친구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MD 앤더슨 가서 닥터 홍이예요. 홍왕기 박사라고 그 분 만나서 그 MD 앤더슨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 후로는 나은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항암치료 받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좋긴 좋구나. 돈이 많으니까 세계 최고의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어떻게 인류로 받으니까 낫긴 낫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항암치료로는 낫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MD 앤더슨 가서 치료받고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예외입니다. 폐암말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은 어느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세계적인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파헤쳐야 돼요? 원인을 정확히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 버리면 문제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정신 사고방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폐암사기가 됐어요. 그러면 병원에 댕겨보니까 병원서는 뭐라고 해요? 5년 생존 가능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5년 살 확률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현대의학에 의존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죠. 원인이 뭐냐? 그분은 그런 성격이에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이러고 물러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때부터 암에 관한 참고 다 모아서 가져와요. 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야. 그럼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뭘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불안하고 잠 못 자는 밤도 많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 그러면 내 내면의 문제가 심각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은 그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나는 그런 짜질구레한 걱정은 뭐예요? 안 할 거예요. 화도 뭐예요? 안 내야지. 이래서 전적으로 그런 내적인, 내면적인 혁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항암치료와 뉴스타트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박사님 강의 들어보면 뉴스타트 하면 나을 것 같는데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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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이론적으로는 근거 없는 불안입니다. 아시겠죠?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그럼 왜 안 들어왔는데? 막혔다. 왜 막혔어? 딱 그렇구나. 맞아. 그것부터 핵으로 돌파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핵이 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암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체의 내면의 환경을 확 바꿔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상담할 때 저보고 박사님 항암치료를 받을까요? 말까요? 뉴스타트의 입장에서는 뉴스타트의 입장에서는 받으면 손해야 손해야 왜? 이 T세포를 다 죽이고 암세포를 죽여서 자연치유 암세포를 죽여서 자연치유를 일으키는게 T세포인데 암세포를 다 죽여 놓으니 항암치료가 다 끝났을 때는 암이 확 줄었으니까 물론 항암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면역력을 파괴시켜 놓으니까 나중에 그 다음번에는 면역력이 더 약하니까 암은 어떻게 돼요? 더 퍼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딱 생각을 조리있게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냥 박사님한테 물어볼까?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은 이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확실히 하게 하면 돼요. 선택! 선택! 나는 생기적으로 선택하겠다. 생기 선택! 선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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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저렇게 주책이 될 수 있도록 주책! 주책! 저런 주책을 여러분 보통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주책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저런 주책은 주책인데 주님께서 책임지는 주책입니다. 생기를 받는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체면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지나가는데 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장님은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장님이 난리를 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없으면 자기는 갈 수 없어요. 큰 소리를 쳐요. 나는 지금 저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소문이야? 세상에 중풍병자 문동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말씀으로 고치는데 조건이 있겠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사랑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요. 자손이요.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낳고 싶으면 회개해. 그래요? 아무런 조금도 없어요. 그래. 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 줍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왜? 선택을 안 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장님이 되어서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지옥 가겠지.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중풍도 고쳐주고 문두병도 고쳐주시는구나. 우와!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되자. 이 말이에요. 뉴스다. 그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순옥 씨가 저렇게 주책 바가지를 떨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꼭 치유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유전자 안 꺼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반대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유전자 꺼집니다. 여러분이 암 낫게 안 낫게 안 낫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런 새로운 마음까지 이것이 이것이 생기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생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건희 회장이 찾아갔던 홍완기 박사처럼 되고 싶었어요. 되면 어떻게 해요? 삐까뻔적입니다. 의사라면 다 그렇게 되고 한국의사로서 아마 최고봉에 올라갔어요. 연세대학 이과대학 67년도 동기생들이 가장 나도 저렇게 돼 봤으면 하는 친구가 홍 박사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동기생이 누구 빼놓고? 이상구 박사 빼놓고 이상구 박사는 생기를 모르고 일평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유전자를 키워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날 약만 연구하다가 끝나는 사람은 주로서는 전혀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동기생들은 이상구를 어떻게 보게?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존경하고 좋아하시고 그럴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들은 이상구를 어떻게 보게? 의학의 이단자 돌팔이 이렇게 저도 의사여서 잘 알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현대의학을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돌팔이 그러나 누구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정말 정말 저는 의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왜? 그 병원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포기를 한 상태에서도 생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쫙 낫는 우리 여기 우리 저기 우리 화숙 씨 우리 봉사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방금 처음 출신 금순 씨 이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도저히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왔냐? 현대의학적으로는 설명불가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의사들이 저를 보는 심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진리의 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의 생각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알아요.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눈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는 맨날 눈치 보다가 유전자 다 가져버려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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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지금부터 항암치료 제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개발된 항암제, 맨 첫 단계로 개발된 항암제예요. 그럼 그것은 암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을 때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긴다는 사실도 몰랐을 때예요. 무조건 이 암세포는 죽여버리면 된다. 그때는 T세포가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여보니까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고 T세포도 죽고 하니까 이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미리부터 알았습니다. 아하!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암세포만 죽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1세대 항암제가 여러 종류가 개발이 됐죠. 그렇게 수많은 항암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암이 그렇게 중요한 질병이었을지라도 항암제를 개발해 가지고 노벨상 받은 일은 없었어요. 1세대 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볼 때 이것을 약이라고 암세포만 적어도 암세포만 죽이는 약이 나와야죠. 이게 뭐 다른 정상세포도 다 죽이고 사람을 그냥 항암치료 받기 전에 멀뚱했던 사람이 뭐예요? 항암치료 받고 나서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한 번도 노벨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1세대 항암제 차원을 넘어가서 암세포만을 죽이는 약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제 친구하고 여러 다른 과학자들이 2세대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표적 항암제라고 불러요. 표적 항암제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전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뭐가 변질된 세포예요? 여러 유전자들이 변질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그 암세포들마다 특징적으로 그 암세포 표면에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세포들은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이것이 나의 특징이요. 왜? 변질된 유전자의 특징들이 암세포 표면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라면 변질된 유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질된 암세포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내요. 그 암세포마다 표적이 조금씩 달라요. 그 표적을 찾아서 공격하는 항암제를 표적항암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그 표적을 다 찾아낼 수도 없고 수많은 암인데요. 같은 폐암이라도 표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래서 표적항암제를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이거는 노벨상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딱 쓰면 진짜로 다른 정상세포에는 그렇게 큰 해를 미치지 않아요. 표적 있는 암세포만 와서 때려주니까요. 그러나 그 표적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암이 자연치유가 돼요? 자연치유는 안 되잖아요. 자연치유는 T세포 유전자가 켜져야만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금방 잊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표적항암제의 문제점입니다. 사용을 시작했다. 첫 달, 둘째 달, 3개월째 이때는 막 신나게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한 4개월 되면 효과가 떨어지네요. 5개월에 뚝 떨어지네요. 첫 달에 죽이는 것은 가차없이 죽였는데요. 점점. 이런 것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빨리 생겨요. 왜 빨리 내성이 생기냐 하면 암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암제가 뭐를 보고 와서 공격해? 표적을 보고 공격해. 표적을 바꾸자. 그래서 암세포들이 표적을 자꾸 바꿔 버려요.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5개월, 6개월 되면 효과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참 슬픈 사실은 뭐냐면 효과가 없어졌으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효과가 없어졌는데도 어떤 분들은 제가 나중에 상담할 때 물어보면 1년, 1년 반, 2년째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좋지 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왜 안 끊느냐 그러면 선생님이 자꾸 준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래도 이게 잘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해요? 내성이 생기서 안 듣는데 그렇죠? 이게 다 안 듣는데도 먹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먹어요? 그게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데도 뭔가 두려워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결국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제 2세대 항암제가 끝났습니다. 1세대도 끝나도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과학자들 간에서는 세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노벨심사위원회에서는 표적항암제라도 결국 보니까 암세포만 죽이고 말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면역력을 강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노벨 상출 가치가 없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다. 암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뭐라는 것은 확실하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 3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됩니다. 그것을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 지금 면역항암제가 개발돼서 사용된 지 약 10년, 15년 정도 되는데 면역항암제 시대도 어떻게 진학하고 있습니다. 왜 별 볼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악성 멜라노마 흑색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 암 환자가 지극히 드물지만 미국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기로 유명한 육종과 비슷한 항암입니다. 그래서 말기에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면역항암제를 맞고 낳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미 카터가 낳았다는 것은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사람도 이건희 회장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아이고 이제 약이 없구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약이 없어도 내가 숨지는 날까지 어떻게 어떤 목적을 추구해 나가고 해야지. 그런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한 사람들은 결국은 생기를 받고 어떤 자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면 환자가 됐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3세대.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마치 약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뉴 스타트 강의를 확실하게 이해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면역력이 약한데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항암제는 뭐냐? 장난이에요 장난. 진짜 면역항암제는 뭐예요? 생기! 그렇지 저렇게 돼야 돼요. 아니 생기가 막혀서 면역력이 약해졌으면 생기밖에 더 있어요? 그걸 자꾸 잊어먹는다 이거지. 잊어먹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자꾸 생겨요. 생기밖에 없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물질적으로 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마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물질을 개발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노란색 세포가 있고 갈색 세포. 갈색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Cancer Cell. 그 다음에 노란색 세포는 T세포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피들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누구하고 만나게 돼요? T세포하고 만나면 이 암세포는 반드시 자기의 신분,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는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T세포는 이 신분증을 스캔을 합니다. 요즘 식당에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QR코드 해야죠? 그런 식으로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는 암세포라는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Recognition이라고 해요. Recognition은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인식 신호를 받아들여서 너는 암세포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기 이 보라색 창구는 인식 창구입니다.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Y자 거꾸로 해 놓은 CD28이라는 민원 창구가 또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면 이 암세포가 이러한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B7 이라는 어디다 어느 민원 창구에 이 CD28 이라는 민원 창구에 딱 접수를 시키면 이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하면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나를 T세포 씌어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는 민원이에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때 암세포 쪽에서 이 민원을 접수시켜야 돼요.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나도 이해한다. 이 사람 몸에서 너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여 죽게 해 가지고 이런 파란색 물질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입니다. T세포가 이 세포 핵 속에서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넣어주면 암세포는 죽어버린다. 파괴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연치유 현상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자연치유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암세포가 아직도 민원을 넣지를 않아 T세포한테 죽여 달라고. 왜 민원을 안 넣을까? 왜 죽여 달라고 안 그럴까? 여러분 우리 몸은 아주 신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다고 무조건 T세포가 이 놈의 새끼 죽어 하고 때려 죽이지 않게 돼 있어요. 암세포 쪽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사람 몸 안에서 못 살겠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여 주세요 하고 신사적으로 민원을 내면 암세포가 맞아. 네 민원을 받아들여서 참 신사적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의 상태는 뭐냐면 암세포가 이 민원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일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 암 환자의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암세포가 죽여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 사람 몸에는 자기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전망이 밝아. 충분히 앞으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T세포가 다 꺼져 있어. 스트레스도 많고 기가 막히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 몸에서야 내가 T세포한테 가서 죽여 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민원 청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8일이죠? 5, 6, 7, 3일이 지났네요. 그렇죠? 오늘이 4일 전이에요. 이 3일이 지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몸 안에서는 암세포들이 못 살겠다. 옛날에는 자기가 살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생기가 막 들어오고 혐의 밥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막 하하하하! 웃고 생기가 넘쳐.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예요? 아하!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살카만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쯤은 여러분 몸에서 이제 민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박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암세포들이 나는 아직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뻣대고 있어요. 왜? 박수를 안 쳐. 생기를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런 주책이 안 되려고 그럴까? 생기! 생기! 여기는 주책! 제2의 주책! 주책이 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쑥스럽다. 쑥스러워. 쑥스럽다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체면. 여러분, 체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많아요. 쑥스러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넌 남보기에 쑥스럽지도 않니? 이거를 당연하게 미국 가서 그런 말을 해보세요. 안 통해요. 난 보기에 왜 내 절대로 하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의 취미는 저런 거구나. 괜찮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컨셉을 너무 많이 해요. 아, 저걸 옷이라고 있구나. 이거 참 나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주 그냥 사서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저게 취미구나. 취미 치고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공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처럼 인간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인입니다. 자극 남들.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이렇게 자꾸 꼬질꼬질하게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는 뻔히 알아요. 남도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지, 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참 힘들어요. 복잡해, 그렇죠? 너무 너무 복잡해. 특히 한국 여성들은 복잡해. 이 실타리가 엉켜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면서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강해지며 자가 면역 성질병이 생겨요. 내 T세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맨날 괴롭혀요. 그러면 T세포가 그 뜻대로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관절도 공격해서 관절 염도 생기게 하고 갑상선도 공격해서 갑상선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싹 치우고 박수 치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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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저 일, 저 일, 저 일. 이렇게 되면 누구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복잡한 것을 벗어나야 되죠. 그렇죠? 생기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을 선택하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다는 말이에요. 하하! 암 환자들에게는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과뜩 머리 줬죠. 이 서류 물질을 다 빼내가지고 화학구조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위조 물질을 만들어서 넣어 주니까 이 위조가 가서 여기 민원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D세포가 암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역력이 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 아닙니까? 약을 쓰고 치료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러나 생기는 이게 돈 받고 팔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생기는 뭐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치료제는 생기 공짜.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공기 공짜. 물 공짜. 돈 되는 게 아름다구요. 그러니까 가게가 없잖아요. 진짜 어떤 것이 좋으면 제가 가게를 구석에 차려놓고 팔지. 특히 이번 257기생들에게는 특별 DC를 해드리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팔면 수입이 짭짤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다는 데가 많아요. 한국에 자이언트 치료제는 다 가면 뭐예요? 가게가 다 있고 결국 그거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고야, 네 구라 잘 치대.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저는 상고야, 네가 내 사랑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조지폐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위조지폐를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T세포도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효과는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3세대의 면역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이게 다 안 되는구나. 이제는 어떤 위조를 만들어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뭐를 치려고 그래요? 대박을 치려고 그래요. 이게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마다 대박 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확 끌어먹고 인기가 없어지면 또 패기 처분이 되는 새로운 대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무엇을 이용하는지 왜냐하면 유전자의학이 첨단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뭐가 밝혀졌어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뭐만 회복이 되면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고학자들이 이게 되게 되어 있구나.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그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뭔데? 생기인데 생기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물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약 개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 제가 의사에서 1990년도 중반까지도 천만에 말할 수 있도록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웃기지 말고 이제는 유전자는 어떻게? 변화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을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적 환경 변화했죠. 내면적 환경이 지금 그래서 이런 주책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뉴스타트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여기가 뉴스타트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저년 저거 미친년이라고 그러니깐요. 여러분은 그렇게 떼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산에 가서라도 이번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내일쯤 되면 비가 거칠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잖아요. 아침에 같이 하면 별로 안 숙소로 그러죠. 왜 서로 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스트레칭 시간이 스트레칭 운동도 좋고 호흡도 좋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확 트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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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간다,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가기, 복귀, 암 복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암 복귀 현상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가 높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뿐이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있는 현상을 캔서 리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 높은 고개를 낮춰주는 약을 개발하면 대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개를 넘게 하는 물질들이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해서 다 밝혀 놓았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생겨나요? 이제 서순옥시부터 한 발짝 더 앞장드네요. 뭐든지 생기가 있으면 생산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하는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다 있고 지금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가 없어서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아리랑 고개를 넘게 하는 것은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되어있어! 그렇죠? 이것을 모르는 거야.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은 아직도 진화로는 믿고 있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로 믿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아, 창조적 없어. 저절로 생긴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생기를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되면 돼요. 생기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인공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주면 아리랑 고개가 낮춰질까? 이것을 대박 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 맞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낮춰졌다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도라미 다 버려. 그럼 맨날 주사 맞아야 돼요. 생기만 받으면 공짜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뉴스타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성이 그것만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병원에 갔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목, 병원에 갔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병원에 자주 갔대요. 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소?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안 가는 법. 아참 나 뉴스타트! 여러분, 결국 뉴스타트로만이 가장 근원적인, 가장 본질적인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아! 제가 연구원에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STH의 공룡 대회에 나이가 그 정의를 살고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